뭔데 밀교가 꼭 있냐? 모든 종교에. 그 종교의 진리를 다 알고요. 영혼 육으로 구현하려면요. 차크라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사실. 단악 못하고 성인이 나올 수 있냐?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본인 차크라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자기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 아는 것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아는 게 심오해집니다. 몸의 에너지가 다 개발됩니다. 각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건 예전에 사대성인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단악을 하셨다고 봐야죠. 안 하고는 그걸 구현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단악을 당연히 했다고 보는 건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공자님이 단악을 했다고요?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데. 단악 안 하고는요. 인간이 인위의 질을 그렇게 온전하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너지 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단악했다고는 못하고 공자님은 천지에 가장 바른 기운이 뭉쳐서 그렇게 된 존재다. 그런 기운 아니건 저 원리를 어떻게 구현했겠냐?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말아요. 그럼 아 타고나기를 좋은 기운이 뭐였나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뇌가 온전히 기능하려면 상단전이 열려있어야 해요. 에너지 충만해야 돼요. 중단전이 충만해야 여러분 가슴에서 올바른 작용. 감정작용이나 기운작용 이런. 하단전이 튼튼해야 여러분 이 하단전이 뿌리가 돼서 상단전에서 꽃이 피어요. 여기서 진리가 다 드러나고 이해되고 구현되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종교나 밀교가 있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모든 밀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같아요. 하는 호흡법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같은지 아세요? 다 다양한 인간의 에고의 호흡법들은 다 달라요. 각 문명마다 다르게 접근하고 우리 법이 제일 좋다라고 제가 추천하는 건 누구나 해도 탈이 안 나고 무난하게 가니까 좋다는 거지 바로 막 산을 올라가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법이 있으면 절벽 기어오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호흡법도 있어요. 누구한테나 권할 수는 없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올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다 퇴식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하는 법은 다양한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호흡, 불성의 호흡이 있어요. 그 법을 만나게 되면 다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요. 그 바다에서 여러분 에너지가 배양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다 장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호흡법, 요가가 하는 호흡법, 절에서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 하는 호흡법이 다 다른데 해도 됩니까? 탈만 안 나면 그대로 계속 하세요. 하면서 계속 단전에 기운이 쌓여가는지 그게 느껴지시는지. 쌓여만 가면요. 가다 가다 보면요. 단전이 스스로 변해서 여러분을 다른 호흡으로 인도해요. 그때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 학당에 놀러라도 오세요. 그러면 대충 정황을 말씀드리고 자세히 지도는 못해드려도 왜냐하면 방침이 어느 레벨 이상만 퇴식을 온전히 지도하자 저희가 정해놓은 방침이 있었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전에 지도했다가는 항상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저희 나름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답답하시면 여기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죠. 뭐라도 도움되는 말씀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